제외 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제외 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주재관이 정기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평가가 형식적, 온정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나 차상위 등급이 평가 대상자의 90% 이상이어서 주재관의 원 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 관리와 근무 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